한글자막 미안. 오래 기다렸지. 아니야. 나도 방금 왔어. 미안하니까 선물. 내가 바나나 오일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? 근데 너 오늘 학원 안 가도 괜찮아? 너랑 놀려고 뺐는데? 뭐? 안돼. 장난이야. 오늘 쉬는 날이잖아. 근데 오늘 너네 반에 전학 오네. 진짜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? 아 걔 이쁘긴 하더라. 장난이야. 너가 더 이뻐. 어디가 예쁜데? 말을 해야지 마. 진짜. 진짜로 너가 더 이뻐. 진짜로 너가 더 이뻐. 나도 너가 잘생겼어. 근데 배고프지 않아? 조금 배고프긴 하네. 옆에 사거리에 떡볶이 진짜 맛있다는데 내가 사줄게 가자. 그래. 가자. 괜찮아. 괜찮아. 조금 허전한 것뿐이야. 나 이제는 그 사람 없이도 충분하니까. 더 괜찮은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아. 어차피 다시 또 이별은 올 텐데. 더 괜찮은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아. 더 괜찮은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아. 더 괜찮은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아. 그 사람 다들 다... 더 괜찮은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아. 내일은 task에 необ당했던 한국인이란과 소식을..